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1인당 2천 달러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당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감찰관 추천은 원내의 일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을 일축한 건데요. 유난 면담 뒤에 당내 개파 갈등까지 오두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영화의 역할을 놓고 있습니다. 6인당 4천 달러의 일정입니다. 어디서 한장에서 1분 뒤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대결해집니다. 아, 울어요. 여기다 이해보니까. 끊어가면 이렇게 입고 주로 구멍해. 내가 사줄까? 쇠이네. 응. 바리에 스타러가 보니. 응. 아하. 북한의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청전으로 부정하며. 자 북한 군인들 지금 꽤 많은 숫자가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이른바 파병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 우리 당국에서는 연말까지 1만 명 그리고 최대한 1만 2천 명까지 갈 것으로 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요. 우리 당국에서 북한 파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와 설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궁금증을 낳았는데요. 결국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아닌 척하고 있죠.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의미가 많이며 이런 사례들이고요. 사고싶은 택시를 극복할까? 그리고 입장들의ão을 봐주시고 불려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기술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요 우리 당국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는 와중에서도 그동안 미국은 별다른 입장이나 확인이 없었는데 일단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정보력하면 미국 당국이 최강이라고 제 생각에서 알려져 있는데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건 좀 늦었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알고 있었는데 발표하는 시점을 조절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기네 자국 대선 상황이기도 하고 내년에 새 행정부 들어서면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북한군이 참전했다라고 하는 게 확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화되는 것을 결코 미국은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정보당국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압박을 좀 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마 정보를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아마 사전 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사전 협조가 안 됐다면 미국이 조금은 당황해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먼저 북한군이 지금 파병됐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알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약간 좀 이거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사전 협조가 안 됐다면 그랬을 것이고 사전 협조가 됐다고 한다면 꼭 밝히는 거를 미국이 이렇게 무기이나 방조했을까도 좀 의문입니다. 정보가 이렇게 확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리가 안 되고 확전되는 양상이 지금 미국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를 이렇게 정보가 나선 이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도 좀 신중하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우리 정보당국에서 폭풍군단 같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얼마가 진짜 가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국은 좀 상황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당국이 얘기를 꺼냈고요. 미국도 글쎄요. 늦었긴 했지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토, 유럽 쪽이죠. 여기에서도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를 위해서 가있다.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공식화된 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서방국가, 우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 포탄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젤렌스키가 원하던 구도가 아마 이걸 겁니다. 사실 이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발이었잖아요, 소식이.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던 발이었었던 건데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서방, 또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이거를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마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이었을 건데 지금 그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간 이렇게 번지고 확전 상황처럼 가는 걸 원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확인해 주고 공개하는 것도 약간 주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어제 국정원이 북한 군인들,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 군인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제까지 러시아로 이동된 규모는 3천 명 정도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한 1만 명 정도 이를 거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때 이거 단순히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돈, 금전 얘기를 짓고 했는데 실제 이게 확인이 된 셈이군요. 북한 파명의 대가는 북한 군인 1인당 원 월 2천 달러 수준, 환율 따지면 약 276만 원 정도입니다. 한 명당 월 270여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럼요. 우리 당국이 예측하기로는 최대 1만 2천 명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만 2천 명이 1인당 월급을 2천 달러 받는다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매달 3천억 원, 아니 3백억 원 이상의 돈이 계산이 됩니다. 정대휘 교수님. 일단 2천 달러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 그리고 1만 2천 명까지는 매달 3백억 원, 우리 돈으로 이상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외화벌이가 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북한 경제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게 적지 않은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용병, 러시아가 용병한테 지급했던 수준으로 지금 북한한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인들한테 주는 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병력을, 파병을 실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면 협상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도. 조금이라도 과거의 용병 수준이 아니라 북한에 정의본대를 보내줄 테니 북한군에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 협상들을 좀 했을 건데. 밀고 당기기 중에서 지금 얼마가 가는지 사실은 이거 정보당국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한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북한은 이제 더 이상을 더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월급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반대국부들을 또 북한은 계속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이것도 보면 지금 추가, 처음에 한 1만 2천 명 얘기 나왔는데 지금 한 3천 명 정도 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수위도 아마 북한도 조절을 할 겁니다. 돈 실제로 들어오는 거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약속한 다른 인공위성 기술이나 핵 추진 잠수한 기술들. 한꺼번에 다 1만 명 이상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네요. 북한은 지금 저걸 사실 사람에 빚돼서 그렇지만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인데. 러시아로부터 받는 거는 지금 엄성이란 말이죠. 이것도 월급도 들어와봐야 들어오는 거고. 한 달이 지나봐야 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인공위설 기술이나 이런 기술 이전도 나중에 돼야 아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지금 어쨌든 포탄과 사람이라고 하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엄성 지금 반대급부를 얼마큼 이행해 주느냐에 따라서 북러 간의 협력 관계들도 추위가 조절이 될 걸로 보인다. 저렇게 매달 최대 들어가는 300억. 물론 다 아니지만 일단 저렇게 많은 돈, 북한이 있지만 굉장히 큰 거액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얘기가 나오면 북한과 돈 얘기가 나오면 우리로서는 이거는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아니냐 이른바. 그래서 이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도 이런 돈이 전용되는 거 아니야.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쓰이겠죠. 만약 그 돈이 한 300억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통치 자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거기에 어쨌든 군사기술 개발하는데 좀 많이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조리 다 100% 다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거기서 노력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돌아오면 주겠다. 이렇게 좀 떼어놓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어디 건설인력 파견 가거나 외교활동, 무역활동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북한군. 지금 연말까지 우리 정보당국이 예측하기는 1만 명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럼 이 1만 명의 북한군 병력.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인가요, 이 정도 규모는? 만약에 우리 정보당국 발표대로 특수부대가 같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파괴력은 좀 있을 수 있겠죠. 특수부대가 같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경보병, 보병 전투하는 것처럼 백병전 버리고 하는 전투에 파견, 거기에 투입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종심 작전 원리에 따라서 후방을 교란하고 거기에 기를 내고 지금 보병 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친투료를 확보하고 유인을 암살하고 하는 역할들을 만약 하는 특수부대가 같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쟁에,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좀 보장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 병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만약 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특수부대가 아니고 일반 병력이다. 이러면 전쟁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보장은 좀 될 건데 이 전세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까. 3천 명, 1만 명 특수부대가 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을 10만 명, 20만 명을 때려 부셔야.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사실 전세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나 코만도 랑고 같은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을 없애줘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오죽하면 북한군까지 요청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러시아도 얼마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랬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징집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용병 쓰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동화줄을 잡은 거죠, 러시아도. 그래서 북한군 병력이라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습니다. 징집 상황들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우 시내에서 콘서트장에 군 징집관들을 보내서 젊은 남성들도 징집에 응하지 하고 있는 사람들 검은 검색해서 데려오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지금 다 상황들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방들로부터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거. 그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다 급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 내부에, 북한 매체를 통해서 파병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아까 UN에 나온 북한 관계자,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있고. 소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국정원이 뭔가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북한 파병 군인 가족 통제 관리하기 위해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저항이 포착됐다. 아, 가족들을 따로 또 모아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기가 새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돼서요. 북한 이탈 주민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우리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쩌련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이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매체 쪽에서 전화 안 나오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무리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이 군대에 끌려가 있다. 그리고 또 언젠간 내 가족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상황을 아는 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정권 유지에. 민심 위반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금 격리를 했다라고 지금 정보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보면 북한이 여기에 실제 자기들이 파병을 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6.25전쟁에 중국도 참전을 했지만 인민해방군이 온 게 아니라 인민지원군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북한도 간 것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규군이 간 게 아니라 의원군이니 인민지원군이니 다른 이름들을 붙일 거예요.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규군으로 참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건 러시아한테도 부담이고 장기적으로 북한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내부에서도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지금 몇천 명 수준이니까 통제가 되고 있겠죠. 통제할 수 있는 한 어쨌든 통제하면서 내부 단속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한테도 부담 요소입니다. 오늘 국방위,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당 감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병된 이 군인, 군인의 상황에 대해서 처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공무 경력이 많고 이런 군인을 말하는 건데 베테랑 병력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군인, 미성년자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보면 총알바지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정대진 교수님, 베테랑들은 북한에 그냥 있는 거고 베테랑이 아닌 군인들 위주로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김정은도 고민이 되겠죠. 지금도 미국의 대북적 대시 정책이니 이런 거. 그리고 남조선 군부 깜패 얘기들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최정예 부대를 러시아에서 뺏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아낌없이 죽는 나무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전투병력이 맞다고 한다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사실은 성년이 17세로 돼 있거든요. 우리처럼 우리와의 성년 기준이 달라서 17살이면 북한은 사실 성년이고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격 조건이 굉장히 작아요. 키가 보면 되게 작아보고 왜소해 보입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도 겪고 해서 영향 상태가 안 좋아서 군 입대 조건이 148cm면 군대를 갑니다. 총만 들 수 있으면 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48cm면 어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린이 정도 긴데요. 그런데 화면들 보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건장한 체격의 선발된 군인들로는 보이고요. 그런데 전투부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아주 베테랑들을 뽑아서 보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협상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추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군인은 보내긴 보냈에 베테랑은 남겨두고 베테랑이 아닌 군인 위주로 일단 보내고 이런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당국 정부당국 또는 북한군의 파병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심리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죠. 전쟁포로가 된 최초의 북한 점령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우리말로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들으라고 저런 홍보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잘 보살펴 줄게요. 그리고 식사 제공이 잘 됩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약간 동요가 일어나면서 탈영 또는 항복 가능성. 이거 그동안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만약 전장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평시처럼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장에서 혹시라도 혼잡한 상황 속에서 저 방송들에 상당 기간 장병들이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또 거기 가 있는 장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영했을 때 확실하게 저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아 있어서 죽으니 차라리 어떻게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먼저 탈영하거나 탈출하는 상황들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건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로로 투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벌어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군인의 파벼 이거 전 세계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게 가끔씩 의원들이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잖아요. 오늘도 뭐 하나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교 국민의힘 의원은 장군 출신이에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하고 문자메시지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북괴군이라고 표현하니까 군 출신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에 요청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해서 북한군 부대에 타격을 가고 이걸 우리가 심리전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신원식 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관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들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괴군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정대희 교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에 요청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타격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하고 우리가 심리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한기호 의원이 원하는 대로 좀 하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크라이나에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렇게 일단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나라 이야기를 지금 참전해서 같이 싸우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서 해줄 리도 좀 만모하거니와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건 우리하고 북한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청해서 북한군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 간접적으로 뭔가 타격을 주는 셈이 되는 겁니까? 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대리전을 펼치게 되는 아주 참담한 상황, 습실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저런 얘기가 오갔어요. 지금 그래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요, 북한이 오늘 숫자로 따져보니까 30번째 이 쓰레기 풍선을 보냈는데 이게요, 용산 일대에 떨어졌고 특히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 북한 옹울풍선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단지가 포함이 됐대요, 북한이. 그동안은 그냥 종이쪼가리나 쓰레기였는데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단지의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지, 이른바 삐라를 담아서 뿌렸다는 겁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그리고 용산 지역 일대에도 이런 풍선이 많이 날아서 전단지가 날렸다는 건데. 그럼요, 관련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내용 좀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는 어떤 사진을 놓고 비난하는 문구를 잔뜩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요, 이게 특히 오늘 대통령실 청사 그 경내에서는요. 폴란드 대통령과 관련된 국빈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전단지가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화면 보시면 저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렇게 날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뭔가 지금 행사 중인데 저렇게 전단지, 삐라가 막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정대휘 교수님, 이거요. 얼마 전에 평양상공을 비행했던 무인기. 무인기의 김정은 부녀를 약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전단지가 담겼다고 북한의 담겨서 밝혔잖아요. 이거 맞대응하는 겁니까, 지금? 북한은 한 2020년, 2021년부터 김여정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비례 대응하겠다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정비례라고 얘기하면 비례도 아니고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에 딱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물풍선이었잖아요. 거름덩이 섞인 오물풍선이었다가. 그다음에 종이 쓰레기 보내는 쓰레기 풍선이었다가. 이제는 좀 전단풍선으로 급기야 오늘 바뀐 겁니다. 앞으로 전단풍선이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효과는 정말 잘 거둔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보면 오늘 무슨 대통령식 경례에서 행사가 있다. 그걸 맞춰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내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까지 딱 맞추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살포를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최대 부수적인 효과를 지금 북한 당국은 거둔 셈이죠. 정상회담 하는데 저게 무슨... 그러니까 저런 게 날려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평양 상공망도 뚫렸지만 서울 방공망도 언제나 뚫려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외국 정상이 와 있는데. 폴란드라고, 폴란드 정상도 지금 전쟁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 정상도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고반 대표는 돌아가서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서도.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만 볼 일은 아니네요, 지금요. 북한이 지금 이런 짓을 했어요, 오늘.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자꾸 뭘 보여줍니다. 이거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아까 북한군 파병 소식은 안 보여주면서 다른 걸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미사일 기지들의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미사일 전투 직일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준비 태세를 점검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영상에 나갔잖아요. 뭔가 처음에 김정은, 무슨 숲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숲속에 들어가서 어딜 한참 갑니다.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저 ICBM이거든요, 차량에 탑재된 ICBM. 경납고예요, 지금요. 이걸 그냥 보여줬어요. 일단 정대지 교수님, ICBM 경납고. 아무리 봐도 숲을 속하고 은밀한 곳에 있는데 지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걸요? 네, 그렇죠. 지하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김정은의 동선을 고려해봤을 때 자강도의 수해복구 현장을 최근에 시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강도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로 추정이 됩니다. 자강도에 굉장히 많은 군사기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렇게 숲길로 들어가는 자일로라고 하는 경납고. 잘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렇죠. 은폐되어 있는 곳을 저렇게까지 보여준다는 거. 저거는 사실은 조금 군사 보완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봐도 저거는 굉장한 기밀사항일 수도 있다. 저 숲길 자체 그리고 지하 경납고의 모습을 전체는 아니지만 살짝 보여준 거는 기밀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걸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아무리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뻥 뚫려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 보내는 신호입니까? 미국에 보내는 신호입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즐기는 거죠, 평양은. 우리가 알아서 부수적으로 해석을 많이 달아주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남한에 보내는 게 가장 1차적일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미사일 능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은 우리가 계속 배양을 하고 있고 이 시설들은 굉장히 탄탄하다. 병력 한 1만 명, 2만 명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개의 전선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있다. 미사일로 당신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병력은 러시아에 보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호수업이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과시하고 자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두 가지 모습 연속하게 보여줬잖아요. 김정은, 수풀을 수치우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경락골을 보여주는 걸 공개했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지를 풍선에 보내서 날리는 모습. 두 가지가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 당구의 저런 이상한 전략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모습,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의 파병, 그리고 이렇게 자꾸 ICBM 이런 걸 드러내는 모습. 중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중국은 상당히 좀 불편할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행보가 지난 6월부터 보면 푸틴이 평양 갔다가 베트남 가면서 자기 앞마당을 한 번 딱 쓸고 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북러가 실제 군사 작전도 같이 펼치는 상황이 목전 앞에 온 것이죠. 브릭스 정상회담을 하면서 푸틴과 시진핑을 만나고 하긴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끝나고 다음 미국 행정부와 뭔가 얘기하고 조금 상황 관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자꾸 우크라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 거. 원치 않는 시끄러운 상황들 벌어지는 것. 지금 중국은 좀 불편한 상황이겠다. 불편한 연말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상에서도 중국이 뭔가 좀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참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다음 미 행정부 들어섰을 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좀 더 유리한 고지에서 휴전 협상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 그 고지를 달성하는 데까지 북한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과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모습 좀 전해드렸고요.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님과 말씀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선생님이 원내에서 의총을 통해 결정을 사안이라면 특별감찰관은 해야죠. 그 말씀은 드릴게요. 키워드 바로 나왔습니다. 원내, 원외. 제가 총괄하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오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특별감찰관 추천 이거 진행한다. 한동훈 대표가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원내사안이거든요. 그 말은 즉 제 관할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에 관련해서 다시 입장을 냅니다. 자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대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의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참고로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같습니다. 참고로 당연하지만 원내, 원외 이거 다 제가 관할하거든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나오죠.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제입니다. 이거 원내사안이거든요. 이 얘기 꺼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과 같이 야당과 협상 통해서 원내에서 결정되는 거지 원외들이 관할할 바가 아닙니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 굳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대표는 당 전체 업무 총괄합니다. 원내건, 원외건 다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다음에 호주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다 계신데 우선 누구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먼저 김상일 평론가부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른바 면담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수치가 더 높아졌다. 이런 평가 바꾸는 상황에서 이른바 지금 언론에 또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한 추 갈등. 한동훈 주경호 갈등이다. 이게 연장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번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누구 말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일단 형식 논리로만 보면 추경호 대표 얘기가 맞죠. 맞는데 이런 겁니다. 추경호 대표도 원내 사안이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총이라는 의원총회의 의장은 추경호 대표가 맞아요. 의원들의 이른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전체 모임에 약간 반장의 역할이 한다. 회의를 진행하고 주관한다. 주관하는 의장은 추경호 대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자기 이슈를 밀고 나가고 주장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위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누구 권한이다 말하는 게 두 분 다 우스운 거예요.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책위를 통해서 이 이슈를 의총회에 제기를 하고 특히 정책위가 당론도 만드는 기본기관이에요. 최종 추인을 의총회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거를 그냥 절차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뜻을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는 제 뜻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면 되지. 이건 내 권한이야. 당신 권한. 이렇게 싸우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비춰졌잖아요. 그렇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분 다 너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는 엄밀히 얘기하면 행정집행 결정의 최고권자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의총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마치 국회에서 제도와 구조, 어떤 틀을 정하는 것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모두 내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듯이 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장이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들어볼게요. 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진행하겠다고 오늘도 강조했거든요.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하도 의총회의 의원들이 이걸 안건으로 해주세요. 의총을 열어주세요 하면 추경호 대표는 그걸 열어서 토의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의장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뭉개고 회의 자체를 안 열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여론의 압박이나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형식놀리로는 추경호 대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주체인 건 맞습니다. 갑자기 관할, 통할, 총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내, 원내로 나눠서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더 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 감찰관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 전략이고 저도 오늘 당원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의원총회 권한이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무라는 것은 그러면 원내외가 사실 다 있는 것 아니냐. 당이라는 게 국정을, 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 원내 거 다 빼면 뭐가 남는 겁니까? 당 그냥 월급 주고 그런 거 하라고 당대표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한 대표도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저 두 분이 지금 왜 다투느냐.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추천하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 특별감찰관 추천하는 거를 미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또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제도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가 있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임명을 안 했던 거고. 또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여러분 밝히셨던 거고.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국민들께서 여러 우려들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인권재단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밀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의 기종 입장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뜻으로 돌아가자. 국민들의 민심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추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건희 의사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건데 이게 서로 관할 건 싸움처럼 갑자기 느닷없이 던져버린 거잖아요.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대표와 원내대표 사항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소속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친한, 친륜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씁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 갈등 상황이 벌어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어갈 때는 그것 또한 우리 편에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유적 행위로서 보수 진영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차분하게들 말씀 좀 하시면 아주 뼈들이 있죠 말에 지금요.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제인가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대화방이 있대요. 메신저 대화방. 그런데 거기에 또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친한계 의원으로 일단 뽑히죠. 그렇게 간축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얘기 꺼내니까 이렇게 돼요.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구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도입 원천 반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당 기조 주장 관련된 것이라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추경 원내대표가 이건 의청 열 거예요. 약간 이런 취지의 입장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답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굉장한 신경절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이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설명을 살짝 언론통에서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직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그럼 뭡니까?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거 연계 여부는 원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원내 협의 원내라고 콕 집어서 강조합니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관할 이건데요 일단 형식적으로. 소정욱 변호사 대통령실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느 편이라기보다요 지금 특별감찰관인데 빨리 추천해야 된다는 대해서는 이설이 없어요. 그럼 추경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그렇고 대통령도요 대통령도 빨리 여야 추천해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에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5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 할 소극적인 게 왜? 민주당은 특검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되면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되면 어떡하나. 그걸 우려한다 민주당은? 소극적이잖아요. 한 번도 민주당이 우리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재 당론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8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연계해서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같이 하자. 두 가지를 같이 하자는 거죠 지금. 이게 당론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 이게 문제예요. 절차 당론을 바꾸고 그러면 의원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추경호 대표한국이 만나서 곧 방도 바로 옆이잖아요. 만나서 당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연계하지 말고 이렇게 추천합시다. 그러면서 의총을 거쳐야 되니 그러면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좀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을 면담할 때도 이게 언론의 불숙 세 가지 요구조건을 미리 공개하잖아요. 항상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자기 정치예요. 왜 미리 내가 당대표니까 당내 원내대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미리 꼭 추천할 듯이 결론을 언론 보도가 먼저 놔버리고 그다음에 통보하듯이 하니까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다면 아무튼 뭔가 묘하게 신경전들 아니면 아주 드러내놓고 갈등 상황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뭔가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청와라는 것이 등대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있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당대표 업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건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당내에서. 일단 그만하시지. 개파 갈등 양상에서. 더 이상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특검 없이 특검을 막을 수 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길문은 많은데 답변이 짧았군요. 그런데 아무튼 국정감사 끝난 뒤에 의원총회 열 거다. 여기서 논의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조금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원총회가 열리면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의원들. 물론 100명이 조금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걸 또 언론이 개파 분류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왜 개파 없다니까 자꾸 개파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물론 언론들이 이런 비슷한 분석 참 많이 내놨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대략 한 20여 명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륜 성향, 친륜계라고 분류되는 성향이 한 40여 명. 좀 많아요. 그리고 중간지대, 중간지대를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40여 명에서 50명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보도 내용 보면 그래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이게 의원총회가 열리면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저 그림, 개파 세 부류로 분석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표결 시 캐스팅 버튼 또 역시 관망파, 중립파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겠죠. 오늘 저 매체 말고 저보다 앞서서 조간신문에서는 중립지대에 65명 이렇게 약간 숫자가 틀리죠, 지금요. 분류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헤아리기가 어렵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내외 저런 사안을 어느 정당이 표결로 가나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표결한다?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은 형국은요. 아까 앵커가 얼핏 그 얘기 슬쩍 했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윤한 대결? 이렇게 얘기했던 독대 요청, 그걸 봤니 안 봤니. 그래서 결국 지난 월요일에 만났던 그 이후에 느닷없이 지금은 한추 갈등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달의 색깔이 저게 아닙니다. 달의 모양이 저게 아닙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 제기에 느닷없이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어느 달을 얘기하십니까? 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심이 손가락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죠. 당신은 그 손가락 올릴 자격도 없는데 왜 손가락을 달을 향해서 아니면 그 손가락에 뭐가 때가 묻었네. 지금 영락없이 이런 형국이에요. 왜 특별감찰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가는 지금 쏙 뒤로 빠지고 잊어버렸죠, 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 게이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이런 얘기의 뒤끝에 그러면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라도 먼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특별감찰관 문제는 원내대표 소관이다 아니면 당대표가 관할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본질은 그냥 사라지고 지금 다른 말단의 문제만 가지고 모두 지금 글로 가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지금 추경호 대표가 저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내 사안이냐 아니면 당대표의 통할 사안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돌파 내지는 위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천착을 하는 게 그게 사안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영상이 하나 바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제작진이 그걸 바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감장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네요. 오늘 본인은 원내, 원내를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활약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옆에 보면 박종합 비설장과 함께 국정감사장을 다니면서 자당 의원들 그리고 위원장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 독특한 상황이 아닐까요? 일단 똑같은 모습 보이죠? 지금 들어오다가 약간 했는데 윤상현 의원하고 살짝 몸이 부딪혔어요. 오늘 외통위를 지금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다른 상임위도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답니다. 김상현 변호가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참모들이 조언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런 일을 하면 저게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전에. 시점이. 오전에 지금 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점이 너무 묘한 시점에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건 의총을 대비해서 어떤 의원들의 여론을 모으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어필을 하는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영상이 오후 한 3시 조금 넘어서 한 20여 분 정도 상임위회를 다니면서 인사를 저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지지를 좀 견인하기 위한 행보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뭔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동훈, 추경호 갈등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추경호 원로대표는 그냥 대통령의 돌격대장 내지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른 거에 방점이 저는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의총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은 고민할 거예요. 제가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데, 그 옆에 좀 얻어먹을 게 많은데 그걸 따라갈 것이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층에서조차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데 당심과 민심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의원들의 어떤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보시면 내용이 좀 들어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국정감사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찾아갔군요. 한동훈 씨는 9개를 돌았대요. 아, 그러면 이거는 딱 스케줄을 잡고 의원들 다 계시죠 하고 확인하고 쭉. 지금 국방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살짝 대기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잠깐 보기도 하고 저렇게 진행 상황도 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악수도 하는 모습까지 오늘 있었다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 이게 저는 좀 황당합니다. 황당입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감이요. 여야가 모여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고 정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뭐 쉬는 시간에 잠깐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 저렇게 하면 국감이 중단되고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쉬는 시간인지 회의 시간 모르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은 모르겠지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정치안 2, 30년에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니, 처음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원내대표 당대표 다 모셨잖아요. 저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처음 보시죠? 네, 네. 국회의원이 아닌 원회가 회의 도중에 돌면서 국감이 중단돼서 다 악수할 모습이 있었다고요? 네. 그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제가 직접 모시고 돌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경험이 있으신데 여기는 회의 도중인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적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얘기가 이렇게 자꾸 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본인은 원외 상황, 원내 상황 제가 다 통할 총괄합니다라고 얘기를 꺼낸 상태에서 국정감사장 원내인 국회의원들의 무대인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를 했다는 측면 이 상황을 배경에 놓고 보면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이 모습 꽤 많이 회의자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국강기관도 오고 많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지금 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속보 영상으로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내일 일정이 있는데요. 대구를 방문합니다. 화면 보시죠. 권영진 의원이 어떤 좀 주축이 되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사실상 초청하는 셈이 됐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첫 TK행 대구교목지역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연차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대구하면 생각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는 분 있잖아요. 한 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올립니다. 오늘도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분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공천 덕분에 초재선 의원이 됐다면 보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초자 밑에서 설치는 다선은 아, 초자는 이게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밑에서 설치는 다선은 최근에 한동훈 대표와 가까이 지내고 만찬도 가고 이런 다선 의원을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초청한 걸로 보이는 대구 지역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선은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한심하다. 채통을 지키세요. 선수가 부끄럽네요. 선수.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 번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이었어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네. 설마 내일 한동훈 대표 대구 가지만 뭐 홍준표 시장을 만날 비행은 없는 거죠?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 시정이 잘 운영이 될까 좀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중앙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자주 올리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 만나실 시간은 없으시겠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부산 금정도 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구 갈 텐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도 지역을 좀 다니다 보면 약간씩의 저희 지지자들 사이에도 의견 분화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간혹이에요. 간혹. 간혹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은 대구나 부산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고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더 고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구의 민심이 왜 한동훈이 좋아서 지지하느냐 저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렇고 의원총회 만약에 열려서 저도 표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토론이 벌어진다면 저는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단톡방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올리니까 친융계 의원들이 아무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왜냐하면 명분과 또 민심과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저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소장님 지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각각만 보면 그럴 수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놓고 쭉 보면 뭔가 흐름이 있는 건가. 어제만 해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면담이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갑니다. 홍준표 시장이 있는 그 대구를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겁니까. 뭘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흐름의 연속.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거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대구를 일부러 갑자기 일정을 만든. 그건 사실 강연이니까 미리 좀 잡혀있었겠죠. 아까 권영진 초청에. 네. 권영진 초청. 어느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이 돼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한동훈 대표가 가면 과연 대구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다뤄졌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호준석 대변인이 당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집회에 있었죠. 집회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물러나라. 한동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저는 그걸 찍은 영상을 봤거든요. 약간 격렬하게 약간 비판 비난을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나중에 밝혀졌던 무슨 뻥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의 복장이나 이런 것까지 막. 그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분들인 걸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67%를 얻었을 때 저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 한 세 달 사이에 바뀐 분들인가. 그러면 내일 대구도 서문시장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사인해 주느라고 기차 시간을 뒤로 미루고 했던 그때의 분위기와 내일 갔을 때 과연 어떨까.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긍정 최저치, 긍정 최저치 조사마다 이렇게 나올 때 특히 결럽 조사에서 곤두박질을 칠 때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동안에 초롱성처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다고 얘기했던 TK 지역의 숫자가 급락했잖아요. 의료 갈등 이거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나왔던 현상은 70대, 60대들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기류의 변화가 내일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대구의 민심 어떻게 표출이 될지.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실망을 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한동훈이라는 대안을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7%라는 지지였을 텐데. 그 세 달 당선되고 나서 세 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여러 압박과 비판 시달렸잖아요. 그러다가 독대를 하고 지금 특별감찰관 운운하면서 극기와 한추 갈등이라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게 과연 그런 민심의 저의 도도한 흐름이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진행 중이에요. 내일도 꽤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가서 강연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꺼내놓을까. 중앙경찰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놓을까. 그리고 대구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 이것도 주목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통하죠. 뭔가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11일이면 임기가 절반이 돌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개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단처도 그렇고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임기 1년이 됐다든가 아니면 절반이 지났다든가 1년이 남았다든가 하면 그동안이 지나온 일을 회고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도 임기 반환점을 도는 그 전후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한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임기 반환점. 이건 뭐 4달 나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낼까. 그럼 낸다면 어떤 내용일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정욱 변호사. 저는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낼 걸로 봐야 된다. 아마 메시지는요. 이번에 범어사 갔을 때 한국의 큰 방향에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돌멩이력에 맞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고 민화하지 않고 가겠다. 이 말은 개혁의 큰 방향은 계속 나가겠다.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적 개편도 저는 좀 필요하다 봐요. 인적 개편. 왜냐하면 전면적인 분위기 세신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메시지와 인적 개편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대통령께 드리는 한 말씀 드리면요. 꽁 있잖아요. 꽁. 꽁이요? 꽁이 강을 건너다가 조그만 강인데 중간에 떨어져서 많이 죽어요. 그런데 날아갈 수 있고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야. 그런데 건너가다가 내가 못 건너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다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좁은 강인데. 네.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데 자신 있게 날개질 하면. 그런데 중간쯤 지나면 공포가 없는데 내가 못 건너가면 어떡하나. 돌아가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꽁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요? 지금 대통령 궤도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개혁. 이걸 꽁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모든 개혁이 밀고 나가시면 충분히 강을 건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 지지하는 국민도 많아요. 큰 방향이 옳다는 국민도 많아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개혁을 밀고 나가시라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권성두 의원도 약간 대국민 씨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준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워낙 지금 여당의 이슈 전체가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비중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야당들도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아당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 하다가 여러 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대표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쌤통이다라고 지작을 하면서. 본인도 겪어보니까 알겠죠.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남을 조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뜻. 대의 이런 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대도 이런 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과거에 진짜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정치인이고. 그 기대했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와주기를 바라는 정치인인데. 너무 요새 언행이 꼰대 같아요. 꼰대요. 그러니까 누가 젊은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쌤통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가치의 그다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길에 이런 거에 천착해서 많이 가잖아요. 단당하게. 아니 그런 걸 얘기하지. 이게 지금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의 갈등인데. 그 안에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걸림돌, 이슈, 의혹. 국민들의 어떤 반감 이런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제시한 건의사항과 그것에 대한 반응. 이런 걸로 지금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중심으로 아니 여당의 대표까지 하고 가장 총방받는 가장 젊은 정치인이었던 분인데. 저렇게 이거를 소비한다고요. 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시면 본인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니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아까도 아셨죠. 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 아니 그런 말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의의 각을 건너야 된다 그러면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지만 선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그걸 알아줘야지. 그리고 그거를 경중을 따져주고 그다음에 형량을 좀 약간 가려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의 어떤 주운 글씨 새기듯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야당도 있어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최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느 편에 설지 택하십시오. 형과 형수냐 아니면 국민이냐.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 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길 조국 혁신당이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파이팅! 야당에서 한동훈 파이팅 응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가만히 보면 이걸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지금 어떤 윤환 갈등 상황을 약간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뭐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단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를 빼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결기를 보여라, 응원한다, 파이팅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꺼내놓은 얘기인데 이거에서는 손을 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특별감찰관이요? 복문서답이다. 특검 수용하라는데 특별감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휘사 특검에 난처한 입장인 것은 알겠지만 급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손을 그은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일단 융영호 의사님. 민주당을 특히 보면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듯도 한데 특별감찰관 추천은 안 된다는 거네. 이거는 안 된다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아까 제가 달, 손가락 그 얘기 했던 거에 연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찬성하고 동조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2주일쯤 전이었던 것 같죠. 아마 데일리안이라는 평소에 우파 성향을 보인 매체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그들과 자주 조사를 했다는 업체에 발주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김건휘 여사가 사과를 해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60% 넘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었던 모 최고위원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지니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 후에 보궐선거 후에 독대를 대통령이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독대라는 두 글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사마다 최저치로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는 최고치로 나오는 핵심이 뭐냐.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해서 그렇다, 독단이 뭐 어째서 그랬다 이런 것들이 정권 초기에 나왔던 이유라면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찼잖아요. 거기에 검찰이 여러 측면에서 동조 내지는 기여를 좀 했잖아요.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처리. 그것도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뭔가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데 두다도 없이 나온 해법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꼬리 하나 이렇게 되는 형국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의 게이지가 지금 이 정도까지라는 표현. 그다음에 뭔가 지금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특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그 입장에서 물러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권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 특검에 대해서는 뭐 급에 맞는 얘기를 하라,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를 해서 진실이 나오는 것을 더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당 특검법안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탄핵의 불소시계가 삼고 그래서 집권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법치사회에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여권, 정부, 그다음에 여당을 완전히 탈탈 털 수 있는 반헌법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심이 있지만 특별감찰관, 이건 우리 집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오직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님의 저런 언행, 파이팅 이런 것은 저분은 정말 끊임없이 대중의 관심을 발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금투세 가지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겨냥하고 또 한동훈 파이팅, 저런 말을 하면서 자꾸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시는데 무슨 포스터도 만들었나 보면서. 네, 굉장히 저는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구박하다, 흘붓자입니다. 구박하다라는 느낌이,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떠올랐고요. 본인의 재판 결과를 잘 대비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현 후보 같은 경우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검법이 탄핵 불쏘시게다라고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의 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밝혔고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논의는 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그렇게 내는 게 정말 잘못되고 그랬으면 그럼 해법을 더 좋은 해법을 내놓으시지요. 국민들이 만족해할 만한. 그러면 민주당보다 훨씬 박수 받고 여론조사에서 더 인정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은 국정감사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오늘 모습 위주로 좀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얘기인데요. 야당 의원인데 우리나라 어떤 큰 대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입니다. 삼성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삼전이 반드시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96번 재판장이 나갔어요. 사법부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판 지연하지 말고 빨리 보호재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군요. 삼성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요. 이거 빨리 해결하지 뭐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화연 보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삼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의원실에 입장낸 게 많은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밝혀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는데 저는 샀습니다. 생애 첫 주식 매수다.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비판할 때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하려 한다. 김성일 프로론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 위기를 맞이하면 지금의 우리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잘 해나갈 수 있게 국민적 성원을 하고 국가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저 말씀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와 삼성이 잘하는 건 절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돼 있을 때 삼성의 실적이 최대를 찍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 하는데 지금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박지원 의원이 삼성에 뭐가 있으신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고요.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삼성을 좀 응원해 주고 주식도 좀 사주고 삼성이 좀 어느 정도 또 더 잘못하는 걸 보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제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성원을 보내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중호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아까 한 분은 주식을 샀다고 밝혔고 한 분은 아니 지금 삼성은 재판 이런 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얘기를 걸 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삼성 재판부가요. 항소심 재판부가 본인들이 올해 안에 가능하면 내년 초까지 끝낼 테니까 다른 사건은 배당을 해 주지 말라.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허락이 났습니다. 아마 신속하게 어차피 재판이 난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이걸 보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회 국정감사원까지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강혜경 씨 증인으로 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그런데 그중에 한 대목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부 쪽에서 뭔가 황당하다 반박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김건희 의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외국에 해외 방안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안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이 말씀이죠? 강혜경 씨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생략과 앙코르바트 가지 않은 거 관련되어 있다. 해외 방문할 때 꿈자리가 안 좋다. 비행기 사고 날 것 같다 해서 일정 변경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한 상황이고 아까 강태경 씨 증언은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약금이야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미와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뭡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는 강혜경 씨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온갖 이야기를 들어놓고 있는데 황당무계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정이라면 처벌될 거고요. 명태경 씨가 핸말이라면 녹취 파일을 한 4천 개 들고 있다잖아요. 녹취 파일을 제시한다면 이게 명태경의 문제지만 이런 증거도 없이 명태경 씨한테 들었다. 약간 전원이다. 들었다. 저렇게 알고 있다. 강혜경 씨가 책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명태경한테 들었다. 그게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나라 문제를. 오히려 엘리자베스 조문은 명태경 씨가 오히려 공개를 했죠. 아니라는 거. 그게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명태경 씨가. 본인이 그 말 했다면 카톡을 김건희 씨하고 공개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까지. 말도 안 되는 게 허풍쟁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 불러가 외교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구설하고 오방실이 어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좀 이렇게 언론이나 모든 국회도 골라서 황당무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건 이게 좀 걸러야 되잖아요. 저는 뭐 강혜경 씨가 만약에 안 되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 명태경 씨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황당무기하는 게 일들이 대응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그게 돈을 넣으면 저는 위정으로 고소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국사원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설전이 대단했나 봅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왜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가지고 저는 지금 글자도 생소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내용도 모르고요. 대통령실 이전에 PF 부팀장이었습니다. PF 부팀장이 그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창피할 것 같습니다. ABC도 모르고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유교호 사장님, 훈석 대변인께 똑같이 질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방장관의 어떤. 실전에. 글쎄요. 저 실전의 핵심이 지금 국정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해 올 한 해 동안 행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예산을 잘 썼고 정책을 잘 지평했는가. 이걸 조목조목 따져보자 이건데 그런 거는 싹 사라지고 항상 이렇게 야당이 지금의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김용은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국방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저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경호처장 그다음에 경호처장 전에 인수위 때의 역할 이런 거 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ABC도 모르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 이후부터인가 국무위원 특히 총리 이하 몇몇 장관들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적극적이고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호전적으로 좀 바뀐 거를 읽을 수 있지 않아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나머지 몇몇 장관들. 그런데 그게 국회와 서로 이렇게 각을 세우는 특히 야당과 각을 세우는 그게 국민에게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흔히 말하는 보수 지지자들을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보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대비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범계 의원 질문하신 국유재산종합계획이라는 거 저도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이게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래 장소에서 다른 모습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그게 장소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했다라고 반박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ABC도 모르고 질문을 하신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 소관인데 그걸 엉뚱하게 저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만 김용현 장관께서 태도는 당당하되 표현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건 좀 과하다 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가 저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 키워드부터 좀 보시죠. 300만 원 재구영입니다. 그냥 구영이네 재구영이요. 김혜경 씨인데요. 일단 오늘 김혜경 씨 법원에 출석했죠? 오늘 검찰의 구영도 있었는데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씨랑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네. 증인 진술이랑 결제 내역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후 진술 준비하신 거 더 있으세요? 여사님 무제다. 구색창 자료나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지난번 최후 변론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충청자로 부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아니요. 추가했습니다.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쭉 이어진 상황이에요. 내용 좀 정리해보죠. 보시면요. 이게 지난 2월에 공직선거법 위안정의로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2021년 상황이죠, 8월에. 그러니까 당시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쯤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와 공직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이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1심이 7월에 1심 결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 300만 원이 구형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재판부가 변론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뭘 좀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오늘 두 번째 1심 결심. 그런데 똑같이 앞서서 똑같이 300만 원 재구형이 나왔어요. 일단 화면. 검찰이 오늘 이 구형을 하면서 내온 설명이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서 소정욱 변호사. 300만 원 벌금 구형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구형은 배모 씨라는 그분이 공범자죠. 수행돼서 그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2년 나와서요. 그런데 아마 그분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카드 쓴 게 많으니까 그런 노후 징역이. 보통 선거법은 벌금 300 정도 10만 4천 원이니까 이렇게 구형한 게 적정하고요. 그 정도는 보통 그렇게 한 겁니까? 1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재개된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배모 씨라는 수행원이 자기가 경기도 법 갔으면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쭉 보내줬다. 그러면 현금 인출한 거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배모 씨를 한 번 더 정의 불렀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국회 지금 다선 의원, 현역 의원의 부인한테 밥을 사준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의 정은 넣어서 우리가 N분의 1로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렇게 정은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법화가 금액이 있으니. 그래서 식당에 포석이라 하죠. 식당에 가면 큰 중식당이잖아요. 거기에 방마다 자세한 내역 몇 명이 들어가 현금 낸 게 있냐. 이걸 보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다성 국회의원의 부인은요. 세 번이나 반문대 세 번 다 내가 현금으로 N분을 냈다. 이런 걸 이렇게 정은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김혜경 씨 처벌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배모 씨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부인 바버든문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위정도 검찰에서 아마 수사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구형이 나왔어요. 일단 검찰 쪽 얘기를 한번 볼까요. 화면에 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0만 원 구형을 한 건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져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정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행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서 300만 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김혜경 씨가 최후 진술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일단은 부인을 하는 거죠.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김상현 변호가 특히 저 그 상황이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의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또 아주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나는 무죄다. 본인은 시킨 바 없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시킨 바는 없지만 이 상황 자체를 그렇게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은 본인도 좀 그 부분은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재판이 다음 달 14일 날 1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재명 대표의 또 1심이 나와요. 연속해서 부부가 지금 14, 15 각각 2심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날짜 엄청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차는데 홍윤석 대변인, 김상현 변호가 그냥 30초씩만 드릴게요. 이 날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 날 정치권 막 요동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정치는 민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떠어떠하게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이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민심이 흘러갈 거고요. 당심은 민심을 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 상황도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변호사, 지금 사실 민주당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거 11월 정말 민주당 위기 아니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일정이 자꾸 잡혀있단 말이죠.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꿋꿋하게 돌을 막고 가시면 위기가 저는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난, 국민적인 어떤 비호감 이런 거를 앞에 큰 바위가 안 보이게 막아주고 계시거든요. 상대적인 상황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서가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난 갈등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민심이 기울고 어떤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민주당의 어떤 굉장히 상당한 뭐랄까 기류 내지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고조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상대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판이 14일, 15일 그리고 또 11월 25일인가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1심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동ambulasto가 24.7 liabilityin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